연중제 2주간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사회복지국 박윤재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로 나와라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그러나 그들은 입을 열지 않았다 그분께서는 노기를 띄시고 그들을 둘러보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몹시 슬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손을 뻗자 그 손이 다시 성하여졌다 바리사이들은 나가서 곧바로 해로대 당원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어떻게 없앨까 모의를 하였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대전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복음과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 또한 안식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기 위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바라시는지 바라본다면 결국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위해 말씀하신 규정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규정의 족쇄에 매이지 않도록 풀어주십니다 오늘 복음 또한 그와 같은 맥락 안에 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입니다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사람의 치유를 보기보다 안식일에 무엇을 했는가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안식일의 의미에 대한 것보다 더 빛이 나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의 치유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참으로 완고합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의 꼬투리를 잡으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참으로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 행위로 인해 고발 당하고 그 사람들이 자신을 없애버릴 모의를 하게 될 거라는 것을 다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마치 불타는 건물 속에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하는 서방관처럼 말이죠 오늘 이 복음이 더 우리에게 와 닿는 이유는 무모해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 또 치유 기적 때문일 겁니다 많은 비난의 시선들과 음모의 소용돌이를 뚫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다가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기는 정말로 감탄을 자아 냅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만약 나였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치유가 필요한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과 용기로 다가오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정의의 임금님께서 백성의 구원을 위해 힘쓰시는 분이시고 환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오그라든 손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장애로 주저앉아 버렸던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그를 살려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상황보다 그 사람을 나를 먼저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사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안식일의 근본적인 정신을 율법의 정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복음의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우리 마음을 든든하게 하는 기쁜 소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그분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맛보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더 찰떡같이 알아듣도록 해봅시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사회복지국 박윤재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박윤재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